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큐로 반바지 앞판 패턴에 이어서 뒷판 패턴을 이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앞판 패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판 패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패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패턴은 뒷판 패턴을 뜨실 때는 앞판 패턴을 뜬 그 바탕 위에서 다시 뒷판 패턴을 뜨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선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앞판 패턴을 빨리 진행을 하고 뒷판 패턴을 본격적으로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패턴을 뜰 때는 이전에 떴던 앞판 패턴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웨이스트가 80, 힙이 100, 기장이 45 였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떴던거 기장 있죠 여기 1번은 기장으로 45cm 를 했구요 그 다음 수업자 1번은 기장ом 공개 중 2번은 기장으로 107, 22,13% 계속해서 6,12, 12,21, 14,50 수업자 1번은 기장으로 6,21, 14,15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뒷판을 뜰거예요 그러면 그 뒷판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서 바지통을 저는 뒷판은 5cm 를 낼거예요 이쪽에서도 다시 5cm 자 이렇게 이렇게 5cm를 일단 냈어요 되시구요 자 우리가 바지통은 앞판은 자 이전에 앞에 바로 떴던 아판 패턴 인데요 여기 주름선을 제가 그려놓고 큐럽바지는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벌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해서 도합 10cm 를 벌려줄거예요 그러면 뒷판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없어서 옷이 앞만 퍼지고 뒤가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뒤도 앞판과 같은 느낌으로 큐럽바지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뒷판에 바지통도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5cm씩 제가 이렇게 크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여기 앞 삿 부분에 이어서 뒷샷이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뒷샷은 자 16분의 힙이에요 앞은 16분의 힙 빼기 1.5였지만 뒤는 16분의 힙이에요 그러면 이 크기보다도 1.5가 더 큰 크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cm였다 그러면 이거는 6.5cm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16분의 힙 빼기 1인거고 여기는 16분의 힙이기 때문에 1.5cm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을 잡아서 뒤는 살짝 더 크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선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이 이제 뒷샷을 그리는 건데 이건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먼저 여기 앞 사세 직각선이 있어요 그 선을 먼저 이렇게 곡선으로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이렇게 1번 먼저 잡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바지 뒷중심 여기 앞 중심선에서 자 이 부분을 자 2등분 2등분 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가 엉덩이 품이에요 엉덩이 품을 그려주시는데 엉덩이 품은 우리가 원래 앞판은 4분의 힙이었죠 그래서 앞판은 그 대신에 또 주름 절개선이 있어서 퍼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뒷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품을 여기서 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주시느냐 하면은 자 허리선을 보세요 허리가 지금 우리가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 제 허리 벨트예요 그러면 자 4분의 웨이스트 여기에 품은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뒷다트분 자 이렇게 해서 다트분을 넣어주시는데 2 내지 3cm 정도의 다트분을 일단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이 크기는 예를 들은 치수에서 2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뒷바지 중심선 근선과 허리선을 같이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치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직각이 되도록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그죠 예를 들어 제가 허리 80인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이 크기는 2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2가 되는 선을 이렇게 눈금 보시면 여기가 20이죠 22가 되는 선을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허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지통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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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제 바지통 넓은 큐로 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을 연결을 하시는데요 먼저 연필로 이 선 앞에 사세 직각인 선과 우리 여기 이 선 뒷중심을 선 선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4분의 1 축도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리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S모드 자가 있어요 이렇게 S모드 자를 이용해서 이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은 그리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품을 또 먼저 품도 지정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가 엉덩이 품을 재는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허리는 4분의 웨이스트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 품은 엉덩이보다 얼마나 큰거지 그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 선과 바지 중심 선과 엉덩이 라인 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셔서 자 직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선이 얼마였는지 자 이 부분은 뭐 축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보니까 27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의 품이었냐 4분의 힙 더하기 2더라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 옷대로 이 통과 이 웨이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힙을 재봤더니 4분의 힙 더하기 2더라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힙 품을 좀 더 많이 두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힙 품을 더 둘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더 둘지 내가 정할 수 있죠 4분의 힙 더하기 나는 엉덩이 품을 나는 4를 하고 싶어요 나는 뒤에 엉덩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그러면 4분의 100 플러스 4 그럼 29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9를 나는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이 선과 이 선의 29가 되는 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힙 품과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힙 품에 여유를 두어서 라인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진행한 것대로 이 경우는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린 거는 힙 품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경우 그런데 나는 4분의 힙 더하기 2 정도만 해서 그렇게 여유를 두지 않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 부분에 허리 밑으로 그렇게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힙적으로 여유를 더 많이 두고 싶다면 이렇게 지정해서 내시고요 제가 제작했던 바지티드 영상의 그 품은 저는 허리에서 그냥 여기 다리 바지 수소 바지 돌연을 정해서 이렇게 부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품이 4분의 힙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보다도 바지 통에 뒤 품을 좀 더 너무 붓는 게 싫다든지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지정을 해서 더 나가서 이렇게 제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허리 품 정하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더 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옆선은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허리가 딱 맞아야 되는 거 그죠?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?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남은 부분은 다트 부분이에요 여기 다트를 3cm 잡았잖아요 그죠? 그랬을 때는 이 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선에 2등분 선 이렇게 그러면 2선과 2선을 2등분 하신 다음에 13cm 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서 2cm 다트 부분을 이렇게 잡아 주셔야겠죠 그럼 여기는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2인 이 다트 부분 2cm가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 허리 부분은 이렇게 선이죠 거기에서 4cm 벨트 부분만큼 다시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잘라서 별도로 허리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지 뒷판 폼으로 사용되는 그 패턴은 여기서부터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벨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앞판도 마찬가지예요 앞판도 이렇게 이 부분은 별도로 잘라서 제작을 해 주시고 주머니 부분도 벨트 아래 선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이 선이겠죠 이 선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연필로 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힙선에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S 모드 자를 이용해서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붙어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이 합쳐줘야지 바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선과 이 선을 재게 되면 그러면은 한 0.5cm가 뒷판이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은 거의 좀 일자고 이쪽은 조금 더 틀어졌어요 이 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 0.5cm 정도를 아래쪽으로 이 라인을 그려 주시면서 0.5cm를 여기서부터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제 이 부분 0.5cm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맞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가 되도록 다시 길이를 확인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완성선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옆선이에요 옆선이고요 이 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판에서 그었던 이 선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죠?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밑이 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직각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게 제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1cm가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랫선 이렇게 저 벨트 절개에서 나갈 부분이고 다트 부분 다트 부분 다트 부분 그리고 우리 웰트 포켓 있죠 웰트 포켓은 여기서부터 한 5,6cm 내리세요 제가 좀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그죠? 5cm 내리시고 여기에 웰트 포켓의 크기는 10일에서 한 12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폭은 1.5cm 이거의 길이는 11 됐죠? 그죠? 벨트의 너비는 4cm 다트는 아까 2 내지 3cm 였어요 이렇게 다트의 길이는 길이 길이는 13cm 자 이렇게 하시면 뒷판에 큐로파지의 뒷판 패턴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바지가 좀 어렵죠 그쵸? 처음 뜨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한 그 설계도 같아 보여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주 패턴을 좀 떠보시고 한번 뚜고 두번 뜨면서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